많이 다쳤어? 많이 아파? 학교 왜 안 나왔어요? 술병 났다, 너 때문에. 미안해요. 알았으니까 울지 마. 그만 울어. 어? 보고 싶었어요. 나도. 뭐 하는 거야? 왜 이렇게 조용히 해? 아야, 그만 좀 해라. 나는 그냥 함에 알콜 이 차원에서. 진영 씨. 괜찮아요? 안 다쳤어요? 괜찮아요. 아, 죽을 줄 줄. 안녕하세요. 어떻게 알았어요? 누구야? 야, 강인아. 너 괜찮아? 너 어떻게 알고 왔어? 뉴스 보고 너 뉴스 나왔어. 유머나케 나왔는데 알아보겠더라고. 진짜? 너 괜찮은 거지? 응. 너 뭐야? 무슨 어땠까 봐. 진짜? 너 일 없어 오늘? 왜 그래 있어? 왜 그래? 왜 그래? 왜 그래? 왜 그래? 자? 응. 나 외롭다. 나 좀 만나러 와줘야. 내 인생은 22년. 이렇게까지 외로운 적을 놓고 있어. 택심에 줄게 와줘. 정민아. 정민아? 신나는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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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두 죽었어. 자꾸 살아놨는. 주수도 안 보고 있어. 아이씨. 빨리 오세요. 네! 모두 무사한 기념으로. 웃어요. 아, 위, 위, 위!